망했다. 내가 포기해야겠어. 내가 포기해야겠어. 더 쉬운 걸로 해야겠다.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? 천재가 봐. 와우. 어메이징. 이제 나무들을 그리지 잘해봤습니다. 나무들을 그릴텐데요. 왜 나무? 지구가 중요하니까요. 꽃. 꽃도 한번 그려볼까요? 꽃. 꽃도 한번 그려봅시다. 네, 여러분. 꽃. 꽃. 이런 디테일. 짜잔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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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들. 부러워요. 아니야, 아니야. 나한테 배워야 돼. 나한테 배워야 돼. 나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. 아니요. 자기. 하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하,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